오늘 사회에 맡은 세일즈마스터 장선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본인들 사업을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엮어징 오셨는데 한 시간만 이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다 모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제가 소개하는데 저희 스폰서거든요. 최고 스폰서인 고명본부장인데 최고로 지금 참 꼼꼼하게 강의를 하는데 진짜 하나하나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강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 사업으로 하나로 가져가게 되면 누구나 다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강사분 모실 때 잘해 주시라고 박수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현 총장님이 목탄다, 목탄다 총장님이신데 고명이도 목탄다 2인 것 같습니다. 긴장하면 이렇게 좀 목이 마른 것 같은데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혹시 에텀이 처음 사업 설명 들어보신 분, 들으러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바람을 좀 싫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람을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한 분 사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에텀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텀이 하기 전에 보익교사에 있었어요. 아주 아주 어린 아이들,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 많은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속에 자라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교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물어뜯고 헬치고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긴장돼요. 정말.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에텀이를 정보를 듣고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거부했어요. 6개월이 넘도록. 그거 다단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저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에텀이 회장님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에텀이 제품이 굉장히 써보진 않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다면 내가 일단은 정말 좋은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써봤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다면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 왜냐? 세상의 모든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알아보게 되었고 제가 보육교사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하면 10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10년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고민은 정말 길어지는 노후.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내 노후는 점점 길어질 텐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남편은 수입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같은 10년을 여기 보육교사 지금 조금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도 생활에 도움은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같은 10년을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애터미 수익은 연금성 수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애터미가 좋은 이유는 소비자들로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줘서 고맙다.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냐. 뭐라든지 그래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는 좀 오래됐지만 시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라면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 많이 듣나요? AI 또 4차 산업혁명 또 뭐죠? 장수하는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2030년이면 직업의 30%가 AI로 대체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로봇이잖아요. 인간은 필요 없다. 내가 다 알겠다. 그래서 2030년이면 10년 후에 지금의 세상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아주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 시대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겁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KBS 명견 말리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논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혹시 나의 직업도 이 가운데 있나요? 또 내 자녀의 직업이 이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또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 점점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논하고 있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이 20, 30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정말 누구나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노후를 살려면 한 달에 한 250여만 원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혼자 생활을 해도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은퇴를 해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 반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50%의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준비되지 못한 노후 때문에 일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에 한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인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이 7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35% 정도가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64%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에 준비가 필요한 건 알겠지만 내가 지금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사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받쳐주지 않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캐시카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캐시, 돈이 들어오는 어떤 수입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직장생활, 급여, 아파트 임대 수익, 상가 임대 수익, 투자 수익, 예금 수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딱 하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우리 여기 사장님들은 여기에 어떻게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캐시가 들어오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두고 이런 수입을 두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여생활, 어디에 가서 일하고 월급 받지 않으면 자영업 또는 의사, 변호사도 전문직들도 사실은 노동수입이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스템소득이라고 해서 사업가라든지 또는 투자자들은 시스템소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일하지 않잖아요. 사람들 고용해서 그들이 일하고 돈은 내가 벌고 물론 대가로 월급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터미를 통해서 저는 지금 시스템소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통은 많이 변했죠. 우리가 또 많이 듣는 말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어요. 플랫폼은 여기 유통에서 본다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카카오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뭐 했어요? 그냥 공짜로 문자 쓸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KT나 LG나 이런 데서 문자 한 통 보내려면 20원, 30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오늘 여기를 통해서 하면 공짜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가입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이 뭐 하고 있나요? 운행도 하고 있고 유통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은 멤버십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이 모여진 멤버십을 가지고 이제는 유통을 하고 은행을 하고 이렇게 부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모든 유통업체들이 플랫폼 기업인데요. 즉 많은 멤버십을 가지고 이들의 구매 욕구를 채워주고 또 소비자들은 여기에 가면 편리하고 저렴하고 하니까 여기에 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의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어 가는데 이 수익은 다 어디로 가나요? 기업주에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없죠. 그런데 애터미도 유통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지금 다단계를 뛰어넘어 정말 플랫폼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회사를 만드는 우리 박항일 회장님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회장님은 17년 동안 젊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임원진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평사원에서 임원진 되기 쉽나요? 쉽지 않죠. 굉장히 아마 직장생활에서도 능력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92년도에 호주에서 이 네트워크를 만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부품 세일지를 하셨던 분인데 정말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내 월급은 고작 몇 배. 그런데 호주에서 친구의 친구를 만났는데 어머나 한 달 수입이 2, 3천만 원을 벌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007 가방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노동도 하지 않고 자본도 없고 그래서 그 일이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 그래서 이분이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이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뭘 해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99년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스 클럽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뭘 해도 그래서 최고 직급에 가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왜 일까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안정된 수입, 연금성처럼 시스템으로 계속 나오는 수입을 바라고 하는데 이분은 또 다른 일을 잊혔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네요. 여기에서 안정된 수입이 계속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들이 하나같이 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 사업자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도 등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인터넷 쇼핑몰 굉장히 빨리 시작하셨죠. 그때 당시는 인터넷 쇼핑몰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장바구니가 어떻게 생겼어요? 고등어는 장바구니에 담는 거 알겠는데 냉장고가 어떻게 장바구니에 들어가요? 라는 등 장바구니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랬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너무 좀 빨리 앞서가는 바람에 이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패를 했고요. 2009년도에 애터미를 창업을 해서 어느 날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세계직접판매협회의 위원이세요. 한국기업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다음에 직접판매협회 회장님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업계의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터미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동반성장의 문화인데요. 고객에게는 성공을, 협력사에게는 발전을, 지역사회에는 나눔을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터미는 이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이런 신문 기사에 보면 애터미 10년간 수출액 80배 폭풍 성장을 했다. 토종 애터미의 힘, 중국에서 매출 천억 돌파. 중국 진출한 지가 얼마 됐죠? 이제 한 2년 남짓 됐죠. 2년 남짓 됐는데 천억 돌풍을 하고 있습니다. 22개국에서 승승장구 애터미 3억 불 수출액 탑 0에 이제 한 나라가 더 열렸죠. 브라질이 열렸나요? 6월 8일 날 열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3개, 4개 나라에 지금 진출을 했고 올해만 해도 3, 4개 나라가 더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품을 그것도 생활 필수품을 수출해서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 애터미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의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출액의 35%를 소비자와 함께 나누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는 매출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박한길 회장님 네트워크에서 성공하셨지만 다른 일을 하셨듯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런데 애터미는 2009년도에 250억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꺾임이 없이 작년에 2조 2천억을 매출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했다. 네트워크 다단계 업종에서 아메이가 부동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드디어 애터미가 2020년도에 아메이를 앞질렀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애터미는 2025년도에 18.25포인트 성장을 한 반면 아메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2021년 세계직접판매협회에 여기에서 애터미가 10위를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2위였거든요. 그런데 10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이 아마 3, 4단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머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1위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출탑 생각할 때마다 정말 뿌듯한 게 우리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정말 화장품, 치약, 칫솔, 샴푸, 생활필수품을 수출하고 이렇게 많이 수출탑 상을 받는 애터미가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애터미는 이 CCM 인증을 2회에 걸쳐서 재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CCM 인증이란 정말 이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소비자의 유익이 되도록 잘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 그동안에 CCM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롯데 백화점,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이런 데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당당하게 2019년도에 받았고 작년에 2회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믿고 써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오래됐는데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애터미는 유통회사죠. 유통 혁신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여부 여기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CEO의 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있는가 이것도 인정을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이것도 인정을 받았고 최근 3년 내에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적은 없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사해서 상을 주는데 애터미가 당당하게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애터미를 분석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애터미가 유통회사인데 정말 소비자가 내가 어차피 쓸 거 소비하고 수익을 벌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유통의 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의 혁신, 유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애터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애터미의 문화 중에 사회에는 나눔을 라고 말했죠. 그런데 애터미가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210억을 기부했어요. 이 기부액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애터미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기에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애터미 제품 컨셉인데요. 애터미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향합니다. 대중 명품 시대를 만들겠다. 명품은 좋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명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애터미에서 더 많이 수익을 창출하며 루이비통을 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품은 비싸서 서민들이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품질이 명품이에요. 그런데 서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인 것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 명품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 절대 품질이란 정말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거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데 가격은 절대 가격. 이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애터미의 가격은 면도칼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유통회사들이 가격을 정할 때 상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죠.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병에 A라는 기업이 2천 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1,900원만 받으면 소비자들이 많이 사가지 않을까? 그럼 우리 박리다매로 조금 덜 받고 우리 많이 팔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지만 애터미는 다릅니다. 절대 가격. 더 이상은 깎을 수 없다. 그래서 어느 기업과 비교하지 않아요. 들어간 원가, 관리비 이런 거 제하고 더 이상 낮추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래서 절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가? 우리 해모임이 면역에 굉장히 좋죠.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도 애터미를 만날 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만났어요.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관리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면역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항암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푹 씌었다가 와라고 잘 먹고 그런데 제가 이걸 면역에 좋다고 하니까 먹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관리를 받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먹었는데 이제 내 면역이 좀 올라갔겠지 하고 결과치를 딱 봤는데 3개월 전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사업 설명 끝나고 그분을 붙잡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왜 면역이 안 올라가요? 저 이거 해모임 먹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은 면역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암환자 아닙니까? 양을 좀 늘리세요. 그래요? 몇 개나 먹어요? 하루에 6개를 먹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품 설명을 들었고 이게 독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말한 대로 6개를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2주 먹었어요. 2주.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검사를 딱 하니까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백혈 수치가 껑충 뛰어있고 해먹으려면 수치가 껑충 뛰어있고 호중근 수치가 껑충 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조혈 피를 만드는 기능을 정말 아는구나. 정말 좋구나. 그 뒤로 이제 제가 암환자들을 보면 이걸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많은 환자들이 아 그래요? 그러고 먹지를 않아요. 제가 공짜로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걸 먹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해무임에 대한 사례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했는데 태행성 관절염으로 이걸 먹고 먹었는데 한 2주 드셨나 봐요. 효과 없다고 안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 2주만 6개씩 먹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분이 2주를 정말 6개씩 먹더니 걸음을 잘 걸으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 그렇게 못 걷더니 무릎 아파서 못 걷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 나 이거 먹었어. 그랬더니 소개가 나오고 이런 사례도 있고 아무튼 해무임 만큼 면역이 좋은 식품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면역 개별 인증 1호를 받은 거예요. 2호는 아직 제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터미가 처음부터 판매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이걸 팔았을 때 60호에 77만 원. 그것도 그건 15년 전에. 그러면 지금 15년이 흘른 지금의 가격 오르지 않은 거 있나요? 다 올랐죠. 모든 것들이.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이게 안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이걸 팔게 됐어요. 제품이 안 팔려나가면 제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문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콜마 BNH가 문 닫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우리 회장님이 이걸 팔게 됐는데 나보고 이거 이 가격에 팔으라면 나는 안 판다. 내가 승산 없는 일을 왜 하냐.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비싸면 소비자들이 접근을 못하니 일단은 양을 반으로 나누자. 30포로 포장을 하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자. 그래서 30포에 넷박스 사면 30만 6천 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막 많이 팔리니까 회사는 이익이 남죠. 그 이익금을 당연히 회사가 가져도 누구도 말하지 않죠. 그런데 양을 48포로 늘려줘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나요? 이렇게 안 해도 잘 팔려나가는데. 그런데 사업자들은 이걸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왜 반대했을까요? 재구매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손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늘려줬더니 더 많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6포를 더 넣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60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10원도 안 올렸어요. 10원도 지금도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가격 맞죠? 이게 애터미 회사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PV를 올려줬어요. 30만 6천 원을 팔고 10만 PV 주던 거를 15만 3천 PV를 주고 있어요. PV를 많이 준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회사입니다. 해무인뿐만이 아니고 치약도 180g짜리 200g 늘려줬고 폼크린싱, 디크린싱 이 4개 세트 중에 폼하고 딥은 날마다 써야 되니까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또 이렇게 늘려줬어요. 치약은 중간에 또 품질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올리지를 않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절대 가격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애터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해무힘. 아까 회사 소개 때도 나왔는데 글로벌 특허 보유 21개, 동정업계 7년 연속 판매 1위. 이 앱솔루트는 4대 기술 플러스 소재 및 전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술로 인해서 세종대왕 상을 받았거든요. 화장품에 아무리 좋은 성분을 많이 넣어도 이것이 잘 세포에까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이 기술이 사실은 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요즘에 우리 항암제 보면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정상세포를 같이 파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요즘은 타겟팅 기술, 표적 치료 많이 하죠. 좀 비싸기는 하지만 암세포만 딱 타겟팅을 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가 덜 힘들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여기에 접목시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미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타겟팅하고 주름이 많은 것은 거기에 가서 타겟팅하고 또 탄력이 많이 쳐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타겟팅을 하고 이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역할을 하면서 디에이징, 디에이징이 가능한 이런 화장품. 정말 13개국 수출도 하고 있고 판매 1위, 업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애텀이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알아보라고 알아보라고 해서 안 알아보다가 저렇게 원하는데 거부만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하나님 남편이 저렇게 원하는데 제가 거부만 하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일어나니까 신기하죠.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열어봤어요. 동영상을. 지금은 애텀이 정보를 알아보려면 정보가 무수히 많죠. 유튜브니 어디니 본사니 어디 엄청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집에 IPTV를 걸어놓고 LG IP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거를 딱 바꿔놓고 준비를 딱 해놓고 나보고 이걸 좀 보라는 거였죠. 계속 거부하다가 이상하게 그렇게 보고 싶어서 열어봤는데 그때는 애텀이 회장님이 제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텀이 요즘에 전부 다 천연 화장품이잖아요. 천연 원료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면 이렇게 시커맣게 돼요. 이 속에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미배, 주름개선, 보습성분들이 들어있는데 효과를 높이려고 이걸 많이 넣으면 화장품이 시커매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이걸 알아본 눈이 있으셨던 것은 화장품 회사에 한때 공장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좋은 원료를 많이 넣으면 화장품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자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원료를 팍팍 넣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2, 3개월 있다가 신제품이라고 가지고 온 게 한 2, 30%밖에 업이 안 됐더라는 거죠. 왜 이거밖에 못 만들어?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거 팍팍 넣으라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걸 많이 넣으면 화장품이 시커매집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건 마냥 좋아질 수 없구나.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던 거죠. 그런데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나 좋은 제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 뉴스를 우리 회장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어땠어요? 아이고 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내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 화장품 그렇게 100배나 좋아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앉아서. 그런데 그 뉴스 말미에 누가 나오냐면 이 화장품을 어디에서 개발했다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조는 콜마에서 했는데요.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왜 화장품을 개발했을까요? 의아하죠. 저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이걸 개발하신 분은 변명우 박사님이세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분이 원자력연구원의 박사들이 99.9%가 서울대 출신들이래요. 그런데 이 변명우 박사님 혼자 고려대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늘 어떤 그런 눌림이 있으셨고 내가 이들보다 빨리 승진하지 않으면 내가 늘 눌림을 받겠다. 그래서 이분은 전학계나 연구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엔가 어디 좌우지간 업무차 나갔다가 세계화장품 경진대인가 뭐 이런 데 참여하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품은 뭐가 나왔을까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떤 거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최고 좋은 거.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요. 아무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없었답니다. 한국 제품만 하나도 없고 일본 시세이도 유명하죠? 시세이도가 녹차 화장품을 개발했다면서 출품을 해놨더래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아니 화장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왜 우리 한국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제품이 없지? 그럼 내가 화장품을 한번 개발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녹차 어디에 많아요? 보성. 보성으로 내려가서 여린잎, 아주 오래된 거, 진잎 이런 걸 다 갖다가 추출을 해봤더니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많이 못 넣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깨끗하게 정제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이 감마선이라는 조사기가 있어요. 약 한 14조 정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쏘여볼까? 그래서 이걸 쏘였더니 세상에 놀랍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깨끗해진 걸 갖다가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출장을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냉장고를 열고 봤더니 다시 이렇게 시커멓어져 있더래요. 아, 이것도 뭐야. 그래서 이 식물 속에는 프라보노이드라든지 철성물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 이렇게 시커멓이더라. 그런데 감마선을 조사하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깨끗해지더라. 그렇다면 조사해서 끊은 다음에 다시 달라붙지 못하도록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개발을 했고 우리 애터미 회장님은 이 뉴스를 봤고 이야, 이거라면 전 세계를 재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인터넷 쇼핑몰 잘 안 돼서 몸은 병들고 직업은 잃었고 반지압방에서 월세 50만 원 내면서 3년을 사셨대요. 그때 내가 이거 우리 동네 대리정권 하나만 따오면 내가 가더라도 우리가 좀 먹고 살겠다. 그런데 아까 그 뉴스 말미의 원자력연구원의 장인순 박사님이 이게 원자력연구원 개발이다 보니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어? 뉴스는 내가 못 믿었는데 저분의 말이라면 나 믿을 수 있어. 그분과는 굉장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했대요. 제가 우리 동네 대리정권 하나 좀 따게 해 주세요. 제가 이것 좀 팔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려와 봐. 내려갔더니 그때 당시 이 화장품이 5종의 양도 지금보다 작았던 게 38만 5천 원에 팔리고 있었어요. 애터미가 처음 판 거 아니라고 아까 해문민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팔려나가요.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주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애터미 회장님이 이걸 팔게 됐고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분이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면 전 세계를 재패할 수 있겠다.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애국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장님 강의를 직강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업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분이 자동차 부품을 전 세계에 납품하고 들어오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우리 한국은 정말 처음에는 수입을 해서 써도 나중에는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역수출을 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고 머리도 좋고 좋은데 왜 우리 한국은 선진국이 못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셨대요. 뭐 대통령도 아닌데 그랬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자동차 한 대를 팔고 들어오면서 명품 스카프, 명품 가방 하나 사오면 그 돈이 도로 나가잖아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구나. 그런데 이 화장품이라면 전 세계를 재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견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지금 이 화장품이 전 세계를 재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 내용 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화장품 어때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영양크림 7, 80만 원 합니다. 어느 날 이게 제 카톡에 광고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게 지금 영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영지 얼마나 들어갔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 들어갔어요? 0.01% 그런데 이걸 또 자랑이라고 자랑해요. 보세요. 설아수가 선택한 단 0.01%의 영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정말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가지고 이 화장품에 너무 많이 허비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진짜 애터미 얘기해줘도 안 쓰는 사람은 또 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애터미는 여기에 100배를 더 넣었습니다. 500배 500배를 더 넣어서 정말 많이 넣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애터미의 제품 성류미인 볼게요. 브랜드 제조사 콜마비엔에이치, 콜마비엔에이치 다 똑같죠? 여기 제조사는 틀려요. 서홍 뭐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이 성류는 뭐가 좋으냐면 여기 엘라그산,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여성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남성한테도 좋대요. 그런데 똑같이 들어있어요. 31.92, 31.92. 그렇다면 가격은 볼게요. 여기 15만 원, 여기 11만 8천 원, 13만 8천 원, 9만 8천 원. 애터미 6만 6천 원. 어디에서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애터미죠. 절대 가격 맞죠? 이 종합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13종, 여기 14종, 14종 들어갔고 미네랄 9종, 9종, 여기는 10종. 합쳐서 23가지 들어갔고 부활료는 여기 23가지, 여기는 20가지, 여기는 7가지. 여기는 이거 많이 먹죠? 약국에서 사서. 여기는 비타민만 6종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비타민 5종, 미네랄 12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여기 보니까 한 달 분 8만 원, 13만 7천 원, 3만 원, 2만 7천 원. 비타민 6종만 들어가 있는 것도 3만 원이네요. 그런데 애터미는 품질 함량도 개별적인 성분들도 굉장히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달 분이 1만 7천 5백 원이에요. 나도 먹어야 되고 내 아들도 먹여야 되고 내 지인들에게도 이거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애터미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이 없고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도 가장 싸고요. 원당도 똑같은 회사 거. 보면 애터미가 가장 싸고 양도 가장 많아요.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애터미는 멤버십이 많죠. 지금 현재 한국만 해도 한 400만, 전 세계에 합치면 한 1,600만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하나를 예를 들어서 3천 원짜리 어떤 칫솔 하나를 산다고 했을 때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많은 멤버십이 모여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아침에 회사 소개할 때도 나왔는데 애터미는 협력 업체에 제품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전부 다 현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에 필요한 자금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김 같은 경우에 이 김을 한 철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애터미는 1년 12달 유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이걸 1년 치를 다 한꺼번에 수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이런 자금이 없죠.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면 이자 내야 되죠. 그러면 그런 모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지원을 해줘요. 무이자로 자금을 이런 회사가 있나요? 그래서 애터미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터미는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원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조 원가 비율은 46.2%예요. 굉장히 높죠. 동종업계가 한 20, 30%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판매 관리 비율도 11.2%면 굉장히 낮아요. 다른 경쟁업체의 한 20,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품질은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줄이고 줄여서 가격을 저렴하게 유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익이 되니까 일로 많이 몰려오는 거죠. 바로 이 반품률을 보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볼 수 있죠. 애터미의 반품률은 0.24%입니다. 2조 2천억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은 반품률을 보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애터미의 품질은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애터미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터미 쇼핑몰에만 해도 한 500까지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터미에는 아자몰이라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쇼핑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이디 비번은 같이 씁니다. 여기에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정말 가전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교보문고도 들어와 있죠. 여기 아자콘.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저희는 통닭을 먹어도 족발을 먹어도 죽을 먹어도 다 우리는 PV로 환산해서 수익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미용실도 아마 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물도 동물병원도 주유소 이거 기다리는 사람 많던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PV가 돼서 나에게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딘가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한 달에 332만 7천 원 중에 소비 지출로 253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해요. 과연 어디에서 소비하는 것이 이익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데서 하죠.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라든지 옥션 11번가 이런 데서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데서 주는 포인트도 있기는 해요. 여기 0.5%라고 돼 있지만 0.1% 많이 주더라고요. 저도 급할 때 주변에 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거의 갈 일이 없더라고요. 아자물이 들어오면서부터 0.1%에서 5% 주는데 애터미는 매출액의 35%를 주지만 개인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6에서 8%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소비만 해도 내 포인트가 채워지면 우측에 한 명 달아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우측으로 써도 캐시가 한 6만 5천 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쿠팡이나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30만 원을 우리가 소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자에게 포인트 한 0.5% 잡아도 1,500포인트 정도 적립을 해줍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한 2만 4천 원 정도가 캐시된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각자에게 주지만 애터미는 이걸 공유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4명을 가입을 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도 2만 4천 원, 이 사람은 4만 8천 원, 이 사람은 두 사람 거 더 받고 이 세 사람 거 더 받고 이 사람은 네 사람 걸 더해서 9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내가 어차피 쓸 생필품 소비하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애터미 안에 소비만 주야장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 보니까 계속 수익이 늘어가고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애터미는 이 수익을 공유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터미는 가입하는데 가입비, 진입비 없고요. 유지비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 혹시 다른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어요? 유지비 있었죠? 유지비 없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다른 거 조금 해봤거든요. 유지비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없어요. 한 달에 1억을 벌어가도 자신의 아이디로 물건 하나도 안 삽니다. 그럼 그 사람 필요한 제품은 어디로 살까요? 밑에 다운으로 삽니다. 그럼 밑에 다운은 내가 안 샀는데 포인트 생겨서 좋고 그래서 애터미는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대수 제한이 없어요. 애터미는 두 줄 마케팅인데 나로부터 대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유리한 수익 구조거든요. 다른 데는 두 줄 마케팅에서는 제한이 있어요. 나로부터 몇 단계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자 아니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함께하기 때문에 대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만족 제도가 있어서 넘어갈게요. 그냥 애터미는 수익의 70%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요. 이익금의 70%를. 엄청나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정말 가슴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 30%만 줘도 감지 덕진데 이 PV를 100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1,000만 원의 이익이 낫다고 가정할 때 700만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요. 300만 원 가지고 회사가 운영하거든요. 그래도 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남겨요. 이거는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원수당으로 44%를 풀어주고 직급수당으로 20%, 교육수당으로 6%를 풀어주고 있는데요. 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내 포인트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이걸 한꺼번에 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애터미는 이걸 평생 누적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사다 쓰다 보면 언젠가는 30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도 내가 아까 성유미인 내 친구가 먹고 있어 다른 데서 15만 원 주고 그러면 애터미 거 6만 6천 원 사 먹으라고 알려줘야 되죠.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너도 회원가입해서 사서 써. 그리고 언니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30만 원이 되기 전에도 사람을 소개해서 달아내려갈 수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가입했겠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누가 가입을 했느냐 묻지를 않고 내 밑에 있으면 다 내 멤버십으로 애터미는 인정을 해 줍니다. 이게 네트워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추천인 제도가 애터미는 없어요. 다른 회사는 추천인 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을 누가 가입했느냐. 그래서 이 산하에서 일으키는 매출은 이 사람에게만 인정을 해 주지 여기는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추천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 밑에 있으면 다 내 멤버로 인정을 해 주고 내 매출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30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영원히 가요.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 그 유지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과자 한 번만 사도 돼요. 천 원짜리 뭐 하나만 사도 또 1년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산을 하거든요. 날마다 정산을 해서 수입을 받을 조건이 되면 수당을 주고 조건이 안 되면 미달이면 이월시켜줘요. 다음 날로. 그런데 기한이 없어요. 그다음 달로. 그다음 해로. 계속 이월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해서 돈 버는 사람 많지 않고 네트워크에서 손해받았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무서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월말이 되면 다 없어져요. 매달 내 포인트 채워야 되죠. 그다음에 이 수당받을 조건이 안 되면 다음 달이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돼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제품은 또 비싸요. 그러니까 잘 안 팔려나가고 우리 집에 계속 쌓이게 되죠. 그다음에 그런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가 했던 회사는 직급을 갈 때도 연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3개월. 또 A사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연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네 번을 유지했어. 그런데 다섯 번째 너무 어려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 팔았네. 어떤 사람은 뭐 어쨌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무리수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네트워크 애터미 회장님이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악조건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고 정말 가정 주부도 능력이 없는 할머니도 젊은 아가씨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30, 30이 되면 한 6만 5천 원 정도 수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폰서에게 자세히 들으시고 또 연속적으로 들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무한 단계이고 글로벌 원서버예요. 내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인도,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 밑으로 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네트워크들은 아메일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한국에서는 내가 성공을 했어. 미국 가서 아메일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럼 미국 가서 다시 가입하고 미국 사람만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공이 어려워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냥 내 밑으로 달면 돼요. 내 밑에는 딱 두 명밖에 못 달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열 명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달아야 되나요? 여기 아니면 이리로 달아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안 달았는 데서 회원 생겨도 좋고 굉장히 윈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 그거 윗사람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또 굉장히 많이 듣죠. 애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30만, 30만이 됐을 때 약 6만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와요. 시간이 흐르고 멤버가 늘고 그러다 하면 매출이 늘죠, 당연히. 그러면 600만, 600만이 됐을 때에는 매출이 몇 배예요? 20배죠. 그러면 수당 20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당 얼마 줬어요? 10배밖에 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 후, 상, 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랫사람한테는 후하게 줘요. 윗사람한테는 박하게 줍니다. 여기를 보면 2천하고 5천은 3천의 개입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고작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죠. 이렇게 위로 갈수록 깎아요. 왜? 당신은 이 정도의 수입이 되면 먹고 살만하잖아. 품위 유지하면서 기부도 좀 할 수 있고 너무 욕심 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한 단계였잖아요. 내 밑에 사람이 하는 것도 다 내 걸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두 줄 마케팅에서는 보통 여기 소실적의 10%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천만에 10%면 500만 원을 하루에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진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수익구조를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윗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좋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직급수당은 20% 중에 10%를 뚝 잘라서 이것도 가장 밑에 직급, 세일즈마스터들만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10%를 가지고 나머지 6직급이 나누어 갔거든요. 이것도 하우상박이죠. 또 하나 상한선이 있어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매출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무한 단계로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도 인정을 안 해 줘요. 후원수당 5천 대 5천에서 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직급수당하고 합치면 최고직급에 가면 한 1억 정도는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가져가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현재 하루에 10억씩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5천 대 5천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애터미는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먼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역전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늦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누구나 상한선에 도달하고 먼저 시작한 사람이나 오늘 시작한 사람이나 여기에서 똑같이 만나요. 수입이 똑같아요. 이런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해볼만 하죠? 에터미는 승급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현금 프로모션만 13억 6천 3백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받아 봤어요. 여기까지. 다음 차례는 여기 5천만 원 받을 텐데 이게 10년 걸려서 여기 임페리얼 도달한다 해도 13억 6천 3백만 원이면 한 달에 한 천만 원씩 저축하는 꼴이라고 하네요.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승급 프로모션만도 이렇게 엄청난데 사실은 이거는 일시불로 한 번에 받는 거고 매월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이 훨씬 중요하죠. 에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세미나 글로벌 세미나 또 지역 원데이 부업가 세미나 이런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교육만 잘 참석하면서 배운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요. 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개인이 리더가 성공자가 이런 것들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을 좀 들어와도 다시 이런 비용으로 다 내보내게 돼요. 제가 했던 거기도 보면 강산병 초빙하면 좀 괜찮다는 사람은 한 시간 강의하는데 500만 원 주더라고요. 또 이런 사업자들도 강의하면 100만 원 줘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에터미는 이걸 회사가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돈 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차 마시고 차량 운행하고 또 이런 비용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터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에터미는. 떨어지면 또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난다. 그것도 자발적인 재구매 확률이 높고요. 제품의 수가 10만 가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한 4,500까지 되지만 더 늘어날 것이고 회원 수가 증가하고 글로벌로 계속 지사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넓죠. 한국에서만 만약에 에터미가 하게 된다면 또 한계가 있겠지만 에터미의 시장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케팅 플랜만 보더라도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내가 했다고 해주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 역시도 이걸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저 해외에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캐나다 가본 적이 없지만 캐나다에서 이렇게 소개, 소개, 소개로 스웨덴이, 노르웨이니, 어디니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포인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고요. 끝까지 하면 누구나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고객에겐 성공을, 에터미 문화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성공을 했죠. 에터미 지금 임페리얼이 12코드예요. 지난달에도 또 나와서 12코드인데 이 사람들 다 에터미로서는 고객입니다. 소비자의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에터미는 앞으로 이 임페리얼을 10만 명을 만들겠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크라운 연봉 4억 이상자가 이 정도, 2억 이상자가 이 정도, 엄청나죠. 여기가 지금 월 200만 원만 우리가 매월 꼬박꼬박 들어와도 우리의 노후는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터미는 정말 저는 지금 에터미를 만나서 사실은 부자를 꿈꾸고 나눔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아서 한 번도 제가 부자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에터미를 만나서 저도 부자를 꿈꾸고 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면서 또 선교에 후원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저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터미 사업은 평범한 서민이 부자들만 가지는 연금성 자산소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는데요. 에터미에 대해서 제가 성심껏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에터미가 소비자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에터미는 정말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벌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오늘 하루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강의는 매주 화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또 회사가 중환하는 원데이 세미나도 매주 있고 석세스 세미나도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많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알아보시고 에터미를 확신이 올 때까지 알아보시고 꼭 잡으셔서 노후에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